영상 상영실 APAP7 실내 전시장에 마련된 영상 상영실에서는 4편의 SF 영화와 3편의 영상 작품이 상영됩니다. 이번에 상영되는 4편의 SF 영화들은 지구, 과학, 도시, 사회, 인류 등에 대한 허구적 세계관과 스토리를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3편의 영상 작품에는 실제 현실에 대한 사실과 상상이 담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도시 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일깨움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 작품들은 시간에 따라 각각 상영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시간표를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작품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